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즈 보이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냉소와 혐오의 시대에 공감, 소박한 믿음, 소통의 연대 등 희망의 온기를 이야기하는 난폭한 세상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박주경 작가님의 따뜻한 냉정입니다. 북아메리카의 북부에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캐나다의 옐로 나이프와 미국의 페어뱅크스가 가장 유명하다. 현지에는 야간의 오로라 관측지점으로 안내해주는 투어 업체들 여러 곳이 상업 중이다. 그들은 그 일을 오로라 헌팅이라고 부른다. 워낙 오지인 데다 심야에 움직여야 하니 상당수 여행객들은 안전하게 투어 업체를 통한 오로라 여행을 선택한다. 물론 가격이 만만치 않다. 나는 어찌어찌하여 두 지역을 다 가보게 되었는데, 업체 인소를 받는 통상적인 오로라 헌팅 대신 렌터카를 빌려 밤마다 직접 오로라를 찾아다녔다. 새벽 1시에 길을 나서면 칠흑같이 어둡다. 민가에서 최대한 멀리, 인공의 불빛을 등지고 내달리다 보면, 어느덧 먼 하늘에서 희미한 줄기로 오로라가 터져나온다. 처음에는 하나의 선으로, 그러다 장막을 치듯 천공을 뒤덮고 마지막엔 너울너울 춤을 춘다. 우주가 내게 보여주는 독점쇼다. 하지만 모든 아름다움이 그렇듯, 이 황홀경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옅어지는가 싶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라졌다 싶으면 다시 반대편 하늘에서 솟구치길 반복한다. 그러다 마침내 푸른 오로라가 완전히 소멸한 그 자리, 그 지평선에 곧바로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한다. 해가 솟는 순간이다. 오로라가 태양에게 바통을 넘기고 떠나는 의식과도 같다. 하나의 빛에서 또 다른 빛으로, 지구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오로라는 어떤 역설이었다. 가장 찬란한 빛이지만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야 만날 수 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좀처럼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가로등 하나, 민과 불빛 하나도 오로라 관측에는 방해가 된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순수 암흑만이 오로라를 완벽하게 돋보이게 만든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그 존재를 바란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비슷한 깨달음을 북극에서도 얻은 적이 있다. 극지 연구소에 알아온 탐사대와 함께 하절기 북극 탐사를 갔을 때의 일이다. 북극의 여름밤은 백야다. 24시간 내내 해가 지지 않는다. 새벽 4시에서 5시경이면 수평선 언저리까지 해가 떨어지긴 한다. 하지만 거기서 수면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다시 솟아오른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이다. 말하자면 저녁 노을이 지는가 싶다가 곧바로 아침 일출이 이어지는 시기다. 신비로운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밤을 앗아가는 풍경이기도 하다. 밤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재앙이다. 한 달 가까이 밤 없이 산다는 것은 상당한 괴로움이다. 무엇보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아무리 피곤하고 추위에 몸이 얼어도 쉽사리 잠이 들지 않았다. 하늘을 바라보면 새벽 2시가 낮 2시와 다를 바 없었다. 몸은 그 이상 현상에 그대로 반응했다. 환경이 이상해지면 육체도 이상 증세로 정직하게 응답한다. 생체 리듬이라든가 사이클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쯤 되면 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그 춥고 어두운 밤의 존재가 사무치도록 절실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북극 탐사를 마치고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돌아오던 날 근 한 달 만에 밤을 다시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생에 그런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다. 낮이 아닌 밤을, 태양이 아닌 어둠을 반기다니 말이다. 세상 만사는 명암의 연속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 아래에 있으면 그 다음은 빛이 찾아올 순서다. 명과 암이 어떤 식으로든 공존하면서 만물은 돌아간다. 꼭 빛과 어둠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반된 것들은 저마다 공존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음과 양, 물과 불, 어느 한쪽만 존재하게 되면 파멸이다. 만물에 무엇도 유지될 수 없다. 이는 전 우주를 생동케 하는 원리와도 같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움과 추함, 사랑과 이별, 소유와 상실, 성공과 실패, 탄생과 죽음, 그 모든 공존이 삶을 삶답게 만들고 인생을 어떤 조화 속에서 돌아가도록 한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아보는 건 추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알아보는 것도 악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노래 가운데에도 밤은 낮의 적이 아니고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밤이라는 말에는 절망을, 낮이라는 말에는 희망을 대입해보고도 싶다. 불행은 행복의 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 행복과 필연으로 만나게 될 하나의 짝일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희망이 절망에게 돌연 바통을 넘기고 물러나기도 하지만 언젠가 절망 또한 그 바통을 다시 희망에게 넘겨준다. 그것은 우주의 섭니다. 어느 하나만의 영속이란 없다. 하나가 존재하면 반드시 반대편에 다른 하나가 등장하는 게 세상 이치다. 인생은 그 섭리 아래에 있다. 절망과 불행에서 쉽게 달아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어느 것도 삶의 최종 결론으로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섣불리 생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자살이라는 단어도 뒤집어 읽으면 살자다. 어둠 다음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선 시간에 막막한 어둠이 존재했기에 뒤따르는 빛은 그만큼의 찬란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